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규 팁으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결제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제 라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조태나 출장 연가 시에 어디까지 결제를 올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상신이나 기결 등의 단어 뜻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제선 등록하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잘 모르셨던 분이나 혹은 신규 쌤들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찍어볼게요 자 먼저 누구까지 올리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결제선 등록하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요 뭐 제 얘기를 드리면은 결제선 등록하기를 정보부장님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 2년간 이 방법을 몰랐었어요 대신 해주시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까지 올리는지도 주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알려주시다 보니 제가 딱히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성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가 지나고 2년 차쯤 되다 보니까 매번 여쭤보기도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기억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눠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단어 뜻에 대해서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제와 결제, 그 다음 협조와 전결, 대결인데요 아마 익숙하신 단어들일 거예요 먼저 결제와 결제를 차이점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인지 어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은 그냥 이게 아이든 어의든 상관없이 학교에서는 다 똑같은 뜻으로 쓰이기는 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서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보통 학교에서 쓰이는 결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상사가 내가 낸 의견을 검토해서 승인을 하거나 반려를 시키는 거니까요 그럼 아래에 있는 결제는 뭐냐면요 일을 처리해서 끝낸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경제적인 의미로 대금을 주고받아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거나 아니면은 돈을 지불하는 일을 뜻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바꿔보면은 위의 결제는 어프로벌이 되고요 그 다음 아래 결제는 페이먼트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쓰이는 거는 이 위의 결제예요 요거를 알아두셨으면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협조인데요 이게 결제 올릴 때마다 결제, 협조, 전결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에 체크하게 돼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협조는 뭐냐 이 협조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받을 필요는 없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의견에 대해서 이 사람의 승인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결제를 올린다는 거를 이 사람한테 알려야 하는 경우에 이 협조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교과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내가 연가를 쓰거나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야 하는 교시 선생님 그러니까 수업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내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혹은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 이거를 알려줘야 될 행정실과 주무관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넣어야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행정실장님이 협조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협조는 요거는 학교마다 약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해에는 이제 행정실장님을 협조로 안 넣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로 넣는지 안 넣는지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확실히 학교에다가 물어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결 같은 경우에 뭐냐면요 상사의 부재와 상관없이 대신해서 결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신규교사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마 교감 선생님이 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이제 결제를 받을 때 교장한테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교감이 전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학교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대신 결제하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있건 없건 항상 교감 선생님이 대신해서 결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전결이고요 그럼 대신해서 결제한다는 뜻은 대결인 거겠죠 이 대결 같은 경우에는 부재 시에만 대신해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연수를 가셨거나 출장을 가셔서 안 계셨을 때 교감 선생님이 대신해서 결제하는 게 대결입니다 아시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차이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결제선 결제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세 가지로 나뉘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세 개로 나뉘어서 기억을 했었거든요 먼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조태죠 신규 때는 조태를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신규 때도 좀 몇 번 썼거든요 조태를 라인으로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이 교무부장님, 그 다음이 교감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가지 않습니다 교감한테까지만 결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태 말고도 외출과 지각도 교감한테까지만 올립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또 똑같이 교감한테까지 올리는 출장이 있는데요 출장 중에서도 관내 출장이 교감한테까지만 올립니다 이 관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시 안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에요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시가 있을 때 그 시 안에서 가는 거면 관내고요 다른 도시, 다른 타시로 간다 타시도로 간다 그러면 관외 출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교장한테까지 결제를 올려야 돼요 이거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올리는 게 가끔 올리긴 하지만 연가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 연가를 올릴 때 헷갈리는 게 41조 연수랑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랬는데요 41조 연수 같은 경우에는 나 다음이 교무부가 아니라 연구부장이 와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1조 연수가 연수이기 때문에 연구부장 1바, 그 다음에 교감, 교장 이렇게 라인을 타요 그래서 방학을 하셨던 선생님들이라면 이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가는 근데 반면에 교무부장, 교감, 교장 라인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무조건 교장한테까지 가나 했는데 어떤 학교는 교감한테까지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그냥 교장한테까지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연가, 특가, 병가, 공가 다 포함해서 이 라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려드리자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원격 업무를 결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 EVPN 결제 받을 때는 기한자 본인, 그 다음 정보부장, 그리고 교감, 교장 순서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매번 다 기억을 해줄 수도 없고 매번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제선을 등록해두면 매우 편해요 결제선 등록을 알려드릴 건데요 결제선 등록은 이제 4단계를 거쳐서 하시면 1분 안에 끝나요 먼저 나이스를 접속을 하셔서요 왼쪽 상단에 있는 상신함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상신함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개인 결제선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인 결제선 등록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위에는 선생님들이 주르륵 나오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아래에 뜨거든요 근데 더블 클릭하기 전에 결제선 신규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 내 결제선에 이 결제선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선 신규 등록을 눌러주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결제선에 제목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퇴라고 써주시고 조퇴나 뭐 연간 아무거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결제 라인 순서대로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아래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퇴니까 교감한테까지만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교무부장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감을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두 번째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결제선 저장까지 누르시면은 여기 내 결제선에 조퇴 라인대로 조퇴 결제 라인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1번 그러니까 나 다음으로 1번으로 검토해주는 분이 교무부장님이니까 1번이 교무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가처럼 교장한테까지 올려야 된다 하면은 3번이 교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제선은 등록하시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조퇴를 올리거나 결제를 올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연가 뭐 업무 관련해 등 이런 거 결제선에 등록해 두시면은 편합니다 혹은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이건 좀 학교마다 달라요 교실을 협조로 넣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출력해서 모니터 아래에 붙여두면은 굉장히 유용해요 이거를 맨날 맨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끔 생각이 안 나고 헷갈릴 때마다 보면은 좋게끔 이렇게 모니터 아래에 붙여두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벌써 10분인데요 단어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만 드리고 끝낼게요 먼저 기안은 사업이나 활동 계획에 초안을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상신은 내가 보고를 하는 행동이에요 초안을 만드는 게 기안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게 상신 그 다음 기결은 뭐냐면요 기결함 한 번씩 들어보셨죠 내가 기안을 해가지고 상신을 했어요 그 다음 결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제를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결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된 문서들이 기결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상신함은 뭐겠어요? 내가 보고한 내용 결제 받지 않은 게 상신함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결함에는 결제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회수를 한다 라고 하면 보통 상신함에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혹은 반려를 받았다 아니면 기결 취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기결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공감이 아니라 공람이에요 자 공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보는 거 또는 여러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람 문서는 이제 내 업무든 아니든 다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실까요? 설명을 최대한 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신규일 때 가장 헷갈렸던 내용이고 가장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기도 해서 한번 언젠가 등록을 해서 영상을 찍어봐야지 찍어봐야지 하다가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영상을 못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 확실히 알아봤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찍고요 다음에 또 제가 신규 때 헷갈렸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생각이 나면 바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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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